1. 영원한 속죄 2. 영원한 속죄 2. 영원한 속죄 2017년 3월 뉴욕에서 열린 첫 번째 기독교 지도자대회 크리스찬 리더스 펠로우시의 CLF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내세운 첫 번째 행사로 세계 47개국에서 목회자 7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CLF의 초석이 되었다. 3. 복음 강연과 아카데미, 심포지엄, 그리고 박옥수 목사의 강연을 중심으로 한 메인 컨퍼런스 특히 박옥수 목사의 강연은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50여 년의 사역 간증으로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영적 삶과 올바른 사역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독교 지도자 모임은 국경을 넘어 나라에서 나라로 대륙에서 대륙으로 퍼지기 시작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크고 작은 규모로 열리기 시작했다. 2017년 10월, 홍콩에서는 최초로 제1회 CLF 아시아 컨퍼런스가 개최돼 아시아 17개국에서 목회자 1,150여 명이 참석했다. 예의를 중시하는 유교문화 등 동양적 사고방식 위에 저마다의 철학을 바탕으로 받아들여진 기독교 하지만 이 행사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두고 오직 성경만을 중심으로 신앙의 체계와 목회의 정의를 확립하는 자리였다. 2018년 3월, 뉴욕에서는 CLF 월드컨퍼런스가 열렸다. 세계 35개국에서 모인 천여 명의 목회자가 함께했고 이 중 많은 수의 목회자들이 자국의 동료 목회자들로부터 권유와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CLF가 점점 더 많은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자 터닝포인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열기에 힘입어 한국에서도 CLF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7년 하반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CLF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전 세계의 목회자들 이들의 외치는 2018년 5월, 2018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와 동시 진행된 CLF로 이어졌다. 키세베아 더 기통가 케냐 기독교 대표, 고프리다 은센 돌로카 잔비아 종교부 장관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급 비숍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된 복음과 믿음의 삶을 주제로 한 심포지언과 2018 세계 기독교 지도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남태평양의 섬 피지에서도 최대 기독교단인 피지 감리교가 기쁜 소식 성교회와 함께 피지의 복음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2016년 한국에서 열린 월드캠프에 직접 참석해 기쁜 소식 성교회의 진실성을 확인한 피지 감리교 CLF의 목적과 방향에 공감하며 2017년 8월 MOU를 체결하고 다음해 2018년 6월에는 피지 감리교 목회자들을 위한 CLF가 열려 피지 전역에서 목회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20년 9월 12월 15일 2월 15일 일본 inviting 정신방에 관한 고통을 함께 그런 삶은 도전이 부터다. 모든 삶은 도전이 부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루는 교통이 가장 인정하면서 이런 삶은 도전까지 지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계의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확한 부금이 없는 이상 진정한 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 형식과 이론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위와 노력이 아닌 은혜와 믿음으로 이뤄지는 올바른 목회와 참된 신앙 CLF는 목회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침으로써 전세계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참된 회계를 전하고자 한다 Bible Seminar We are together with the Bible Seminar with Pesok-suk Park hosted by Korean Christian Association and this Bible Seminar started from last night It will continue until May 14th 많은 세계에서 함께하려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TV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나와서 주의가 인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녁에 office 학생이며 일시이 있습니다. 오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and receive the changes in their hearts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Jesus Christ is God coming down to the earth in the form of man and the image that God wants to give to us is for us human beings to accept the Spirit the Holy Spirit and through the forgiveness of sin we can accept the Spirit and the secret of the forgiveness of sin the pastor will explain in detail through the Bible Seminar so even tonight as you listen to the Word I hope that you can dwell in the grace of God changing your heart with a prayer we'll begin tonight's Bible Seminar the main pastor of Red Cross London Pastor Phil Layton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레이턴 소령입니다 저는 영국의 크리스털팰리스 노우드 지역에 있는 구세군 교회의 목사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감사드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에게 성경을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지청도를 배우고 당신의 위대함을 배우고 당신께서 이 세상의 생명을 가져오시고 별과 해와 달을 증정하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으로 인해 이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마치 거울 같아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기준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주셨고 개개인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저희가 미쳐다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에 저희가 믿을 수 있고 예언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선지자들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당신의 말씀을 적은 선지자들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가장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당신의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이 생이 끝난 후에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듣고 있는 모두에게 전 세계에서 말씀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허락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널리 퍼뜨리기를 원하신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소생시켜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줄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악한 영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저희를 이끌고 저희에게 영감을 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ank you our Bible Seminar 125 countries are with us until last fall about 2 billion people were with us through various media and not only that many denominations and many organizations even many theology schools they were together with us in this Bible Seminar at this time from Russia the branch manager of the theology school in Russia will have the message from God means дорогие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тем что вы можете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всемирном вебесном семинаре и услышать хорошее помаженное слово обастро Роскопа я сам был очень благодарен потому что всегда радостно услышать слово о благодати и условно Божьем прощением нам так не хватает сегодня слова о прощении слова о любви о безусловном принятии потому что есть много разных требований есть много разных условий которые вроде как надо соблюдать но я скажу вам так что Христос принял нас просто потому что мы уверовали и сердцем уверовали и устами исповедовали в этом это большое богословение когда мужик Божий пастор и служители делятся именно евангельской истиной настоящим Евангелем словом о безусловном Божьей любви и благодати как пастор Бог это большое благословение и конечно же можно ощутить и мир и радость через выступление хора Грациас потому что ничто так не подготавливает наше сердце наш разум к принятию Божьей истины как хорошая помазанная музыка духовная музыка потому что даже можно и не слышать стихов библейских или проповеди но ощущать Божий мир и Божье присутствие от хорошей помазанной божественной музыки поэтому это большое благословение поэтому еще раз хочу вас поприветствовать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большая радость большое благословение что сегодня столько мужей Божьих объединенные целой сетью этого семинара в разных частях земного шара могут делиться словом могут воодушевлять друг друга в наше непростое время когда люди живут под угрозой третьей или четвертой волны ковида или еще чего-нибудь нам всем требуется хорошее слово благодати слово воодушевления потому что благодать означает незаслуженное Божье благоволение когда Бог на нашей стороне даже если мы этого совершенно не заслужили и мы принимаем любовь Христа мы принимаем слово воодушевления и наши сердца также наполняются любовью и тогда от избытка этой любви которую мы сами принимаем от Бога через помазанное слово через помазанных учителей в том числе и пастором фуфаха мы также наполняемся от избытка этой любви от избытка мира благословений мы можем сами внести это слово людям вокруг нас есть места в которые я никогда не попаду но эти места идете вы и так мы помогаем друг другу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это слово слово надежды слово любви и конечно же и как бы кто ни говорил о пандемии о каких-то нападках каких-то вирусах мы сегодня знаем что даже худшее что может произойти с христианином это лучшее что может произойти с христианином потому что мы с нашим Господом уже здесь и с ним будем на небесах поэтому слушайте слово принимайте помазание вдохновляйтесь знайте что Господь за вас и сила его пребывает с вами и ощущайте мир ощущайте радость наполняйтесь чтобы от избытка этого наполнения вы могли бы служить людям вокруг вас потому что именно к этому вы призываете будьте благословены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субтитры 아멘 de conocer este ministerio de poder escuchar al pastor Ozu Park exponiendo la palabra de Dios desde el comienzo de los seminarios de que pude comenzar a participar ha sido una tremenda bendición he quedado realmente sorprendido por la exposición de la palabra que nos ha traído el pastor Park y la verdad que he sido ministrado por medio de la palabra he podido entender que lo importante es dejarnos guiar por la palabra y que por medio de la palabra podamos estar alineados con el corazón de Dios cada actividad ha sido de mucha bendición para mi vida y para el ministerio esto ha traído una frescura en lo ministerial a través del conocimiento claro de la palabra de Dios a través de la enseñanza del pastor Park he podido entender algunas cosas que de pronto no tenía la suficiente claridad he podido entender la salvación tengo hoy la seguridad de la salvación por medio de la enseñanza de la palabra de Dios una de las cosas que que impactó realmente mi corazón fue cuando el pastor Oso Park compartió la parábola del buen samaritano donde pude corregir una concepción que tenía errónea donde yo pensaba que tenía que hacer algo y no ahí pude entender que Jesús hizo todo por mí y que lo único que yo necesito es creer en lo que Jesús ha hecho por mí no tengo que hacer nada solo creer y eso este lo pude entender a través de lo que el pastor Oso Park nos estuvo compartiendo también escuchar al pastor Oso Park me permitió descubrir la gran verdad de Romanos 3 24 donde siempre estuvimos enfocados en Romanos 3 23 acerca de la condenación acerca del juicio y no habíamos descubierto Romanos 3 24 gracias a participar en las conferencias en los seminarios y a través del pastor Park pude descubrir esa gran verdad y eso también trajo alivio a mi corazón a mi espíritu cada día me puedo sentir más seguro de mi salvación porque ahí en Romanos 3 24 podemos ver la solución al problema del pecado y en el último CLF que estuvimos compartiendo donde se estuvo hablando del tabernáculo y escuchando al pastor o su par pudo traer luz pudo traer claridad sobre algo que de pronto no tenía la seguridad no lo había entendido con tanta claridad acerca de la ley cuando el pastor explica de manera detallada en la mesa del propiciatorio donde se guardaron la ley los mandamientos que se pone una tapa y ahí nos enseñaba que se terminó la etapa de la ley que la ley solamente sirvió para conocer el pecado pero no nos traía la solución al problema pero que hoy por la sangre de Jesucristo el problema del pecado fue solucionado que ahora lo único que yo necesito es creer en el sacrificio de Cristo que ha quitado mi pecado que la salvación es por medio de la fe en nuestro Señor Jesucristo que nosotros no tenemos que hacer nada solamente recibir lo que Jesús vino a hacer por cada uno de nosotros en servir de la fe de la fe de la fe de la fe My comfort, my shelter, tower of refuge and strength Let every breath, all that I am, never cease to worship you Shout to the Lord, holy art, let us sing Power and majesty, praise to the King Mounties bow down and the seers will roar At the sound of your name I sing for joy at the walk of your hands Forever my love and forever I sing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My comfort, my shelter, tower of refuge and strength Let every breath, all that I am, never cease to worship you Shout to the Lord, holy art, let us sing Power and majesty, praise to the King Mounties bow down and the seers will roar At the sound of your name I sing for joy at the walk of your hand Forever my love and forever I sing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I sing for joy at the soul A sing for joy at the youth A sing for joy at the dream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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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ere were beautiful praises by the Gratia Squire at this time. It's time to listen to the sermon by the main speaker as you listen to Pastor Salman. Pastor fits the pieces together when I read the Bible. I read only one series. But with the pastor's word, all those pieces fit together and they come to me. Even tonight, with precious word, God is approaching us. We'll introduce you, the main speaker. Peace of God. To be continued... ...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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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절이 되었죠 . 구절이 되었죠. 구절이 되었죠. 넹 정신을 통해서 목화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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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air from behind the door he said that we're going to turn the door to let us know if i know where he has to come from. over 40 days, he must be dead. as our God now looks at us, 이런 주의가 wir단하려면 이Cheng 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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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카치가 망한 길게 기도하니 아름다운 카치는 찬 아름다운 카치가 망한 길게 기도하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nda noviyo benne nouvwan wawo nouvwan ekama alebo wawo e se ndale korea ame onyen ame gang wdengwa wawo e siya wawo wawo kata la firma e wwane wwwade to e kangwipwemodjivayna e natepe ma ame o kuna vwa ber kilomita alofa deka e amaro liyao kuna vwa 110 kilomita per awa gake deka kuna vwa wawo ten kuna vwa 150-160 kilomita per awa ndbb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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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 kontin nujiwa kuna vwa kuna vo nie nanepo wawo e se ye e kazona klwipwemodje e Wür Frage 아 serve 에세라 하화 와라 의미 전 bastion hots but 우리 전Jean 모든 Sar 예를 들어 첫 번째 절 vam요 동금 잠잠 있는 그리고 But they broke that law. And what did they do? They made their own. Help them out and G OOO. Thank you, God. And some people who love God are so gonna start approaching. And they will burn them out. And they will burn them out for a second. Moses had no choice but to shatter the tablets of stones. The only ones I have. If they stop and start out with their eyes. They will be cursed. They will be curse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각종의 성은? 많은 우리의 성은? 우리는 늘 사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성은? 우리의 성은? 우리의 성은? notice 그리고 마 그 아대가 베르마 아녜 신세가 이 그 아베에 결약질 못한가 하나님의 아래에 왔습니다. 2. 3. 4. 4. 5. 5. 5. 우리 여야말로만 올해가 아니라 우리 여야말로만 올해가, 우리 여야말로만 올해가 우리 여야말로만 올해가 유람이만 괴구구에 비해 아멘 그리고ota섭을 가운데ING 에이 obrigado 에이 있는 사실명이 세월이전 10시 10시 8시 9시 하지만 실은 이스합타이신lle 중iel아 여기에서 여기ikum junctionrix 세ے의 가도 있었고 그냥 그때 너무 위화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 SAT 웨미와 실험OME가 그런 Esperidge와 호 Gl gelecek 요만 음료는 어떻게 보면 이ک thinkers undertook 이게EEEEE 어떻게 보면 그러나 assistant Assolut 성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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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입니다 그녀가 잊지아라 에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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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도라 클래 아프서 우리가 계속 entonces 도로가 하는 것은 우리의 무의민이란에 의심도 계속 다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she계기에는 모든 것은 언제나 그거에 대해 이른받아 생각합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이러고 있는 법도로서 물어였던 것입니다. 저처럼 돈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돈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 court Truth cancer입니다. 오늘 주의가 가정요가는 spice입니다. 아말든 그 사회에 사회에 대한 그런 증오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Bapt있지 못하고ggesse가 anak팩의 안에 사는 Do-on-T-G-T-G-E-T-Y-A-N-Y-A-N-L-O-N-T-A-N-E-R-A-N-N-E-R-A-N-T-G-E-P-A-N-E-R-A-N-E-R-A-N-E-R-A-N-Y-A-N-T-E-R-A-N-E-R-A-N-E-R-A-N-A-N-T-G-E-T-O-T-G-E-R-A-N-U-S-C-H-A-N-E-R-A-N-E-R-A-N-T-G-E-R-A-N-N-E-R-A-N-L-O-N- 여인과 여인의 기회를 들을 때 이렇게 가보면 다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 같지요? 저는 이렇게 하는 일은 남은 것과의 마음이 엄지할 것과 것은 진정화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쿠라가 있는 일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서 말하자면 이게 바로 말하자면 제가 할 일은 거 같다. 그의 뭐에 당신이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아래Se Christer 수 있는 것만으로 ற 우리 음주 한 단제 이용 if 상상 주자들 내가 너희가isticrese 우리의 사람은 희해 라고 말ice 여기 보시다 λあの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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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b prawd 우리 우리 우리가 우리가 nous charger 못하는 수 있다가 moonshot 우리 하나에 101 board Vi while our fo timeningíamo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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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trunk occup Jos과 나는 우리 자유에 대해서 공부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여 Украї가 믿으면 너 없는 사람을 주십시오 우리 우리 나라운 항상 우리 우리 주mind 도와줄 imposs tribunal 심사와 Dickens 세계 수소 JOHN 그런데 weapons 아냐? 구ремence 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이 시 blurred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것 보다. 이것을 인도양으로 아름다움을 받았다, 이것을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다 이제 주의 도입하는데요. 이 시절을 빨리 받았다. 이것을 다시 이도라는 게 말 안 됩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말 그것을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럴 주여 지면 수걸이기를 잊는 그런 것에 대해 제가 그녁을 기다리며 그를 보냈을 너무 고생적 내가 엄마가 당신이 엔드 不是 I raise one daughter and one son 여러분이 그럼 내가 아냐고 우리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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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녁을 안보으nt 그녁을 울미러 내가 그녀가 그녀가라고 그녀가 그녁을 그래서 나는 우리에게 본인의 사이영이 우리의 성을 commun했는데 우리에게 전달 안된다는 주인은 우리의 가족과 함께하는 사이영이며 나는 나는 내 사이영이며 우리의 어린이이도 나를 키워야한다는 것을 나는 그의 학생을 이루는 나를 아님에게도 지적하여 아멘 아멘 얘기해 culturel among America Roya Eightenta было America only gentlemen book upon you icailda merikha gyne Fanon doctorated Li can子 year Benja me spoke any doctor they came to know your million valet 이 책은 우리의 제작과는 이것을 보였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기도를 fazendo, 우리의 제작과는 이 책은 우리의 제작과는 이 책은 우리의 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책은 우리의 제작과는 이것을 계신데요. 우리의 책은 우리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transformations 그리고 그것을 바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곳에 공부에서는 예약이 빠지지 못하고 지금은 마 just words, 지금은 마을도 이곳이 다녀와는 하지만 마을도 이곳에 그곳은 어디서 file가 된다고 말해주는 이렇게 만든 그곳에 미국가 미국의 나라가 미국은 라고 2금 Uranus 다행히 20-story building 양이 가르치나 고체 도전 로컬 어린 마새냐 원가 유미 아메리카 사라어린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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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누나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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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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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입니다. 이 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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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wegen Rule 116, . 나는 혜주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말하면 좋겠지 마시 미니 나는 혜주에게 의심을 받으려고 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뇌들이 너무 행복해지게 말하는 것에 대해 부족합니다 저는 집에게를 바꾸고 있어 아무것도 못할 것 부족한지 안하며 이러고? kujia tayar o you're being a bad for for nami nami ice cream eva il ama plena odassia gamin kakanebo bmz bossia was on the place who now a a map lenova series i was the address is was the new leg mega play of for ice cream 엄마rel야. 엄마가 방금을 자유로운 수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방금을 자유로운 수입으로 이뤄지. 엄마가 방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방금을 사 warmth에 관해 시험으로부터 보내드리듯이. 엄마가 방금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방금을 받아서 그런지. 그리고 이 밸브의 호주가 있는 것과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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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earned uncle holy 주제에 ambulance 이렇게 delivered 배우가 해완 여기 제가 내가 몇 여기로 구하는 시간을 오고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죽을 게다가 백 filling 안 온 세 가지가 몇 여기로 물건으을 왜 이렇게 말한 건가? 벨을 계속 여기로 말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소량도 안 온 것 맞듯하고 그리고 밤에도 불구하고, 용도가 안 올 거라고 말하고 일 잡고, 그들은 어머니의, 예, 내가 죽을거하고 이도 elemento estoyда서 석원 형아오는 то 과제 이제 오죠 hugo 목표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몇 texts usi im didn't 무엇이냐 ancient america 너희가 라운드 고피아나는 고 미지 마시는 어마토 왓지지오 어마토 왓지지오 배미 라미 수는 어피아나는 반찬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과거의 아예 국내 시기가 국가에 금리어올리 더욱 бесплат게 아예 미국과 고구마에 있는 우리는 세계로 다시 한 번 가 vice 지지함에. 일자리 시절이 공분 땅에eln 높아지요. 일자리 기소가 일자리 시절이 지지함에 따라서 말곑이 수가 없어졌으며 지지함에 영국의 지지함에 청주년이 지지함에 영국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 고민가 많았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가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909,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였습니다. 미국 교수님에게 많은 것이라고 하고 하겠다 ya like wow 하하 글이 누구로 놔위 이면 내게 성장으로 이모에 있고 에이 메포는 도토냐 우리 집이 이 에듀을 베나 소송이 원하는 시민에게 taboo 내 super implication 내 부모님 애이드 죽는 빈픈 케이 matrices 복 podr 배포 고구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와 두 가지 안을 뺏어 렛아 멘에라 멘에라 멘에르가 범인에라 왕호와 그들은 그 후에 마 Geschmший을 이케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죠? 중심로 지옥을 살았다. 안패서 욕심을 퍼지는 시간에 지금 이야기하는 삶은 우리집은 내일도 웃음을 느끼는 것 같아. 신세가도 다른 며칠을 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최여의 dese는 여러분의 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이 보는데, 나는 아들에게도 영수할 영향을 끌고 있습니다. But most children would have learned to learn how things are. They can also learn h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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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 And thinking is very simple. And thinking is very simple. But let's look at them and see who they are. And if you have your first level of thought, 그것이 말해.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Burke의 대단, 원래는 그를 바라며 믿을 수 있게 한 번도 안속을 받았사를 합니다. 그것은 통과한 나라의 personalism을 더 샀습니다. 그것을 기회를 얻는 것만으로 한 번의 관계가 될까요? 그것은 그것에 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게 말하는것이 말하는들, 그것은 말하는 일을 얻게 읽을게 말하는게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하는 일을 통해 소유의 수행을 당maan 수행을 한거입니다. 명이요 아멘 가슴의 이름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이 다가가가 똑같은 사람의 맞는 부모님과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도 정말 성장의 성장의 성장에 따라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자가 원래는 아이사다. 우리 아름다운 어머니는 우리의 성장에서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은 다행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조선이래는 우리의 아이사다. 그러나 우리의 성장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해가 문제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막도는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한국의 아이들이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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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여기 양부가 우리 부들에게는 대신에 우리에게 기도를 고ämä 이정도는 여전히 영원히 있으려면 사람은 우리 부들에게는 대신을 갖게 Navy 우리 부들에게는 전쟁을 말하고 우리 부들한테는 다른 나 그럼 우리 부들에게는 우리 부들에게는 어떤 대신에 우리 부들에게는 어떤 대신을 하는 건지 우리 부들에게는 우리 부들에게는 이리 말 ferment 이리 와 얘들아 Regardless 이다가 난 네 Su 또 한의 일을 기축하는 것 같고 한국에서 일주일에 있는 것 같고 일주일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일주일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으신 분이 많은 친구들에게 많은 친구들을 빼고 있는 사람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신 바이러스에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아줍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과학을 함께하는 우리의 amigo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 asegurator Alrighty. 내가 항상 자신의 이것을 어떻게 할 때 학생을 원하는 것 같듯이 말합니다. automatic적인 관계를 모 answering. 나는 내 인생과 백화, 모든 사람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같이 고등학교에 대해 알고 계신 것들은 우리의 고등학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이一個 masters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라고 하면 후회적 예앱이 있는 것 같다 우리의 학생들이 부를 낼emos 이것은 정말 아픈을 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나에게 널장한 정체를 그렇게 말씀해주시는거에요. 나는 있는 두 가지를 넣어야 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다시 압권을 찾은 사람을 사는데 나에게 겪고를 사지 않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생로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고, 이것을 신놌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이들과의 식을 보고 이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것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Ó, 이것은 이것이 자신에게, 이것은 장마다만의 사람을 받았다. 이것은, 그것은 이것은 모아의 부족이다. 우리의 첫 무료는 아니겠습니까? 이 시각선생님의 성과 한참의 성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의 성인은 그것을 서서 나는 그것을 고려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서서 나는 그것을 지게 different이다. 우리의 성인은 그 성인은 그들이 다 far지게 하십시오. 우리의 성인은 그것을 얻고, 당신은 그것을 거를 줄여야한다. 돈을 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خلال에 대해 말하면 명하나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기에 그것을 하신sal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가 끝판에 면대achte, 우리 하나가 했습니다 Haha 이제 하나가 무릎 우리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없을라 하나가 있었는가 하나가 그녀를 만들라 하나가 되서 그녀를 만들라 하나가 될 겁니다 너가 정신을 두고 있어요 우리의 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나라는 것은 우리의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것은 무슨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수의 어떤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일을 용내요을 ago 생각합니다. 다른 words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nothing 그것을 바로 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에게 정국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한인이라고 말하면 사실에 지금 이런 의료가 이런 의료가 이런 의료가 이런 의료가 And the laws were made. And despite all those laws, many people would not realize their sins. Without the laws, even if they commit sins, their sins was not through them. 그들은 이 사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을inten 지구시켰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인해 사 fez,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살린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는 그 시물비를 environments.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로 보기가 있었다. 예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뜻을 recovery. 예수님의 첫 번째는 그에게는 나를 들 pitch. 또 예수님의 첫 번째는 그의 것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는 그의 사냥을 하기ため, 이가bahn에 facial을 했iantly truck을 했다. 이 땅은 저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통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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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요. 이 전쟁은 이 전쟁은 저의 의미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구가 에아내는 저희의 가방이기를 말하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이 가방이 바로 가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가방이 소글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정원을 말하는 것과 sibyl고 lettere. 우리가 한번 라는 말하는 것과 알게 되었지 못하고 날씨가의 속s reform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이름으로 이뤄약이 아니. 우리의 이름에 이뤄약을 sentiments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이 이름으로 이뤄약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뤄약을 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이뤄약을 davantage aleませ. 우리의 이름에 이뤄약을 두고 예를 들어 우리의 이름에 이뤄약을 가지고 이전에 뤄일에 이뤄약을 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이뤄약을 하지 못했고 우리의 이름으로 이뤄약을 밝혔습니다. 주의하여 도시 전 세계가 한강 또 다리 대지. 예 전국의 기도 하여 강렬이 어둠이 집사랑 아 evolutionary 내 와바 myanny palaba 제가 지금 confirmation, 내 offers 나아지 내가 식사에 맞춰서 나아지는데 우리 둘 다가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이모yan서 마치 미슬리스까지 아이들과 오늘의 쪽으로 엠 hoe 이모야 당신에게 그리스도 이모야 이모야 그리스도 더 이모양 이사일에 이대요. 당신은 우리에게는 당신에게 어떻게 아미가 될 것입니다. 1 Samue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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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amuel 6.